제가 지금 이 순간 딱 필요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훈씨 자주 뵙네요 오랜만이네요 자주 되셨죠? 그래서 뭘 준비했다고요? 네 아주 시원하고 청량한 무대를 준비했지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? 근데 동훈씨 숨이 좀 차 보이는데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MC라면 이 정도 노력은 기본이죠 역시 동훈씨 엄지 척 어서 빨리 다음 무대 소개해 주셔야죠 네 그럼 청량돌 아스트로의 무대를 만나러 숨가쁘게 달려가 볼까요? 뮤직 큐 숨가쁘게